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희가 불안하신 마음들 빨리 뭘 좀 알아야 불안감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시장도 좀 불안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상황을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난주에 이어서 2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쭉 장표들을 브리핑해 주시면서 미국 주식이 좀 우려되고 고평가라고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시간 관계상 좀 끊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때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배경 설명을 짧게만 일단 하고 진도를 좀 더 나눠주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오게 됐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권불 10년이라는 좋은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간 미국장이 나홀로 상승장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뀔 타이밍이 왔다. 병업점에 와간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다가 그때 끝났다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도 말씀드리면 기억하셔야 될 숫자들이 있습니다. 30, 60, 75. 이게 어떤 건가? 30, 60, 75요? 네. 30이 뭐냐면 미국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비중이 30%. 지금 한 24%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는 30% 미국이 차지하는데 금융 시장에서는 주식 기준이긴 하지만 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SCI, ACWI 기준으로는 미국의 비중이 중립 비중이 한 60% 되거든요. 그만큼 금융 자산이 미국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전세히 그러니까 원래 경제에 다 따져보면 30%가 미국 건데 금융만 따져보면 60%가 미국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오랫동안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달러로 움직이다 보니까 금융 자산 기준으로 보면 전세계 60%를 차지한다는 거고요. 75가 뭐냐면 지난 10년간 너무 좋다 보니까 오버에이트라는 표현이 있죠. 더 투자한 겁니다. 도중 전세계를 미국 6, 나머지 4 투자하면 딱 세 개를 쫓아가는 건데 미국의 7.5를, 75를 투자하는 겁니다. 60이 아니라 75. 나머지를 덜 투자하고 이제까지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을 너무 많이 들고 있게 되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을 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거꾸로 말하면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고 그쪽에서 돈이 빠져나오게 되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10년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고평가니까 전세계의 자산 가격이 다 추락할 거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이건 저만의 생각이라보다는 지난 한 30년간 보여줬던 그런 사이클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0, 60, 75 딱 그러니까 머리에 딱 박히네요. 과거에도 이렇게 미국 비중이 컸던 적이 있었습니까? 대략 10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사람들이 지난 10년만 보다 보니까 미국이 영원히 되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전 2000년도로 가면 한국 시장도 상당히 좋았어요. 아시아를 포함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국이 좋았고요. 그전 90년대는 또 미국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전으로 와서 80년대는 한국 시장이 아무도 기억 못하시겠지만 1980년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주시장 1등이었습니다. 상승률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큰 변화가 10년 단위로 나타난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내용 이어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어떤 요인들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 세계의 모든 웬만한 자선은 달러로 표시되고 달러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의 아이디어는 작년 한 여름부터 계속 줄기차게 외쳤던 게 달러는 약세 국면으로 가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16번 장표를 좀 열어봐 주시면 보시면 아시아 통화 지수하고 달러 지수의 방향성인데요.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시아 통화에는 위안화, 우리 한국 원화, 태국 바트화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작년부터는 3월 이후부터는 아시아 통화 강세로 가고 있고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서로 맞잡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에서 달러가 약세되는데 다른 데들이 나빠지느냐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나머지 달은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가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펀더멘털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러의 하락 전망들이 글로벌 아이비들로부터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장표 17번에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많이 다 달러는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한 마이너스 6% ING는 마이너스 10% C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작년에 3월 달 고점 대비 10% 빠진 상태에서 작년을 끝냈는데 올해는 여기서 최대 마이너스 20%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냥 달러 표시 자산을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기만 해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뀔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달러가 왜 빠져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두 가지 기술적인 것도 있고 펀더멘탈한 요인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장표 18번에 나타나는 건데 보시면 지금 달러가 대략 한 14년, 16년 주기로 업앤다운이 있다는 겁니다. 16년? 네. 큰 그림으로 장기 사이클이. 왜냐하면 브레튼 우주와 대개가 옛날 얘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략 전 세계적으로 변동 환율제라는 걸 도입하면서 보통 웬만한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달러, 환율로 보통 조절을 하거든요. 환율 시장에 조절을 하는데 그 사이클이 대략 16년 주기로 업앤다운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제외한 세계를 볼 때 대략 사실은 이번 달러의 고점은 2016년도에 원래 찍었어야 됐는데 장기 의식들은 16년도에 미국에 큰 변화가 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달러에 대한 좀 과한 선호가 있었습니다. 안전자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면서 달러가 좀 더 버텼는데 결국은 이게 작년 3월을 고점으로 지금 10% 이상 빠져 있는 상태고 이 방향은 향후 4, 5년간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글로벌 아이비들의 달러 약세 전망하고 맞물린다면 바향성 자체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달러는 약세로 가겠구나라는 걸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번 장표로 가보시면 미국의 달러 지수는 보통 뭐하고 관측이 있냐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정적자,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두 가지인데 지금 무역수지 적자도 엄청 심합니다. 경상수지. 그다음에 재정적자, 지금 달러 부채 찍어서 채권 찍어서 지금 계속 메꾸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적자가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조 달러를 한 해 만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보시면 미국의 재정적자 방향성을 지금 아래로 완전히 꽂아 내려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달러 지수는 따라가는 속도가 지금 더딘 편이거든요. 이 방향성은 재정적자는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 그 방향을 따라서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면 달러의 방향성 자체를 약세로 보는 것이 되게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반대쪽에 있는 자산이 오르지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미국 주식보다는 다른 나라. 그러면 달러와 대척점에 있는 건 사실 신흥국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 더 웨이트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 반대편에는 유로가 있을 거고요. 이런 방향도 있고 유로가 지금 상황이 조금 약하니까 그 외에 새로운 통화들을 찾는데 아직은 기축통화를 할 만한 것들은 딱히 없고 신흥으로 올라오는 게 위아나가 올라오고 있고 위아나하고 한국의 원화는 같이 코릴레이션이 엄청 높습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아나 강세의 방향성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도 계속 같이 갈 거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생각은 달러 인덱스의 약세보다도 신흥국 통화에, 신흥국 통화 대비한 달러의 약세가 더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옌이라든지 스위스쿠나이라든지 선진국 쪽입니다. 선진국 통화 대비한 인덱스인데, 달러의 가격인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좀 내려가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달러는 신흥국 대비하면 더 약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달러 표시된 자산들을 지금 갖고 계신 것, 대표적 소각 개미들이시겠죠.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사실은 달러가 약세로 하면 원화로 바꾸면 빠질 거 아닌 거죠.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은 올랐지만 원화로 환산한 수익률은 상대보다 약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는 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두면서 해외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미국 주가 빠지면 이중거네요. 주가도 빠지고 환도 빠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장표 20번을 보시면 상대 성과인데 미국하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식들, 상대 성과. 올라가면 미국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좋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미국의 달러 지표하고 같이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좋았다는 게 지난 15년, 20년간 늘 나타났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방향성이 중요한 건 미국 투자하실 때 특히 꼭 체크하셔야 될 거고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달러의 약세 방향성은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가셔야 되고 아시아 신흥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 상대성과 달러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 거냐에 고민이 있는데 시야가 항상 좋을 때는 제조업 수출 강국들인데 제조를 하려다 보면 당연히 원자재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달러로 다 거래가 되니까 원자재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활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21번 장표에서 상품 시장에, 커뮤니티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가 산업금속 중심의 시장에 그런 슈퍼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산업금속이면 구리 이런 거예요? 그렇죠. 철광석, 구리. 철광석, 구리. 네, 구리.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때문에 니켈, 아이언,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산업금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산업금속이 당연히 제조업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런 산업, 상품시장의 슈퍼사이클을 두 개로 보실 수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2번이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중국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소위 상품지수가 급등했던 거를 장기간, 급등했던 것이 2번으로 제가 표시한 고구간이고요. 이거를 제가 앞으로 향후 4, 5년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과해지면 1번 구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이것이 좀 더 강화되면 사실은 금리가 튈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1번 구간으로 갈 수 있고 70년대에 있었던 그러한 상품 사이클이고요. 그때로 가면 산업금속보다는 오히려 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제가 기대하는 건 2번 사이클로 가는 건데 1번으로도 길게 놓고 보면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커머네티 투자하라는 말씀이시요? 네, 맞습니다. 그쪽이 좋아 보인다? 네, 맞습니다. 짐 라저스하고 비슷하신 애가 하신데. 짐 라저스. 커머네티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 니켈 등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아니면 그중에 더 괜찮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굳이 말하자면 과거에 소위 상품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절반이 보통 소위 말하는 석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전기차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석유의 사용량은 줄이겠죠.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품을 구분하셔야 될 게 에너지, 특히 거기 들어가 있는 석유, 석탄 같은 건 재배제하시고 에너지 부분 쪽을 조금 일부 배제하시고 상품 금속, 산업 금속 쪽이나 공물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에너지는 어쨌든 지금 바이든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또 기후에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지금 결국은 5일의 정점이 언제냐를 갖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22변 장표가 되게 중요한 장표인데 1970년대 이후에 장기 사이클에서 보면 S&P500이랑 아까 봤던 상품 지수하고의 상대 성과입니다. 결국은 둘이 따로 논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 올라갈 때는 상품이 좀 안 좋았고 미국이 주식이 빠질 때는 상품이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상품이 제일 바닷건에 최근에 조금 올라왔긴 했지만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은 편이군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상품이 그냥 느낌상으로 보시면 올라갈 타이밍이 와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러의 약세가 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 오면 같은 값이면 한국원하나 위하나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여주신 장표가 얼핏 딱 보면 상품 가격이 엄청 내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S&P500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S&P500이 많이 올라가면 상품 가격은 그대로라도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주가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실제로 상품 가격은 별로 낮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서 봤던 상품은 그냥 상품 자체의 지수였거든요. 그것 자체도 상당히 지금 2007년 고점에 비하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이제 자산군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저게 어쩌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그렇죠. 상대 주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주식 사이에서도 그렇죠? 저건 자산 간의 어떤 가격 지수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지 마시고 논을 때 미국 자산, 상품, 신흥국 자산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하실 텐데 이제 그 비중, 웨이트를 조정하시면 미국 비중은 줄이시고 상품이나 신흥국 주식으로 넘어오셔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품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중국의 회복세 때문에 산업금속 가격이 지금 3월에 바닥지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 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었어요. 업종에 넣을 수도 모시고.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관련돼서 광산주도 같이 좋아하셨다는 거고요. 광산주.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곡물. 그건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산업금속은 많이 들으셨다니까. 26회에 곡물 가격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6년도 이래 곡물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작황이 안 좋습니다. 라니냐 때문에 남미 쪽에 지금 가뭄이 심하거든요. 라니냐가 오면 그쪽은 가뭄이고 지금 아시아, 호주하고 동아시아 쪽은 홍수가 납니다. 보통은 그 라니냐의 결과고요. 다 안 좋네요. 그래서 곡창시대에서의 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항우 방향성 자체가 곡물 가격이 우상향할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금속이랑 곡물 두 개의 항우 방향성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 보면 6년 곧 좀 돌파 중인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짧게 본 건데 이게 2007년 고점으로 보면 아직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2페이지부터는 10년 상승. 이거 한번 보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또 특별히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저희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난주에도 이 장표를 갖고 오신 게 다 못 봐서 보는데 미국 10년 상승장 이제 그만. 10년이 아니라 사실 12년이죠. 네. 대략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보시죠. 그 버핏 지수라고 있습니다. 버핏 지표. 이게 뭐냐면 버핏이 좋아해서 버핏이 잘 인용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게 뭐냐면 실물 시장, 실물 경제 대비 금융 경제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하는 건 GDP, 미국 GDP 대비 미국의 시가총의 S&P 50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과대 대표한다는 거죠. 올라가면 그래서 2000년도에 닷컴버블 때 약 230%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것이 그걸 뚫고 올라가서 한 1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버핏이 최근 들어 좀 버핏의 수익률이 지난 한 5년간, 7년간 안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 버핏도 맛이 갔구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때 여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버핏 지수가 죽은 거 맞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미국 경제만 밑에 분모로 놓고 보면 당연히 과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실제로 28페이지에 보시면 미국의 대표 기술주,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에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50%가 대체로 안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테일이 있으니까 그거 좀 제외하면 대체로 미국 이외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버핏 지수가 말이 안 되겠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분모를 바꿔보자는 게 29페이지입니다. 아까 밑에다가 미국 GDP를 넣었었는데 그걸 세계 GDP로 바꿔보자는 아이디어고요. 그럼 두 개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돈 버니까 그걸 제대로 평가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이 29표 장표에 지금 보시면 밑에 나눈 건데 정확히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최근 최근이 2000년도에 닷컴버블 수준만큼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밑에 분모를 더 늘려놔도 상당히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상당히 비싼 상태다. 그러니까 아까 밑에를 낮추는 건 이거보다 훨씬 낮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세계 GDP를 갖다 놔봐도 미국은 상당히 높다. 지금 2000년도 수준까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 미국 시장이 이 정도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2000년도에 고점을 만들었던 미국의 규제, 이런 것들, 미국의 닷컴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이 약간 데자뷰, 기시감이 들게 한다는 것이 30번의 장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2000년도에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있었던 걸 잘 기억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범위에 걸러갖고 청문회 엄청하고 난리였고 기억하시면 그때만 해도 빌 게이츠가 젊어서 엄청 개기고 이랬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되게 안 튀었어요. 그래서 밑보여서 좀 더 심하게 두드려 맞으신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이런 고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에는 이 반독점 규제가 항상 키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이 한 번 보여줬고요. 알리바바에 대한 사실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얘기 나오면서부터 중국의 주가들이 밀렸었던 게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요. 위에 보시면 지금 구글은 미국 법무부에 제소를 당했고 페이스북은 지금 미국 공정위에 제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정치권이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이 2000년도에 닷컴 버블에 대한 그러한 우려를 그것이 깨지는 거에 대한 어쨌든 빌미를 제공했던 것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빵 대비해서 S&P 500의 지수 대비니까 이게 상대 강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시점 예를 들면 법무부 구글 제소라든지 공정위의 페이스북 제소 그 무렵 볼 때 주도력이 약해지고 있다. 빵 기업들의 상대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S&P가 빠지는 국면에서 훨씬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할 수 있는 적어도 사실 대형 기술주에 지금 서학개미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이네들의 주도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블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테슬라 비트코인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두 개를 일종의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먼저 척후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광부들이 카나리아 갖고 들어가죠. 옛날에 기술이 없어서 일산화탄소 맞으면 죽으니까 카나리아가 데리고 들어가면 얘가 가만히 있다가 먼저 죽는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800년도에는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서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감하니까 카나리아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슬라나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최근에 게임스탑이나 새로운 개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암투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슬라가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걸 대표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과대표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것이 31번 장표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자동차 업종이라는 거는 상당히 소위 성숙산업입니다. 정체되어 있죠. 네. 정체되어 있어서 사실은 2019년, 한 2년 전에 이미 더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판매대수가.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지금 사실은 테슬라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장표를 보시면 자동차 업종의 그러한 시가총액은 지금 0.5세 1조 달러 레인지 안에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에 테슬라를 포함해서 같이 보면 2020년 이전까지는 똑같이 움직였었는데 20년에 갑자기 확 키워버린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텄냐? 다른 기업이 아니라 테슬라 혼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테슬라 포함이니까. 네. 테슬라를 포함하면. 그럼 역으로 말하면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바뀐 거냐? 그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만약에 굳이 설명하면 테슬라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성장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차 두 대씩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이건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아이디어를 갖는다면 테슬라가 지금 새롭게 열릴 향후 10년, 20년간의 전기차 시대의 모든 시가총액을 혼자 다 끌고 와서 지금 다 한 몸으로 받고 있는데 그건 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좀 논아줘야 될 겁니다. 다른 회사들한테. 그렇게 보면 오히려 아이디어는 테슬라 숏 나머지 자동차 산업 롱하는 것이 저 갭을 프로핏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트레이딩 롱숏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가 너무 과하게 올랐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장표들을 제기하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면서 결국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의 닷컴버블 때 대략 주도주들이 한 1년 동안 얼마나 올랐었는지를 비교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시스코하고 당시에 아마존 같은 경우가 한 3배 정도 올랐었고 1년 사이에 고정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당시에도 주도주였는데 한 2배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1년 동안 보시면 지금 거의 8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가 거의 그 당시 2000년도 닷컴버블의 주도주보다 더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상당히 좀 너무 과하게 지금 과대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버블이 꺼져서 이게 주가가 흘러내리면 33페이지에 이 장표가 재밌는데 주가가 빠진 다음에 결국은 좋은 회사들은 다시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보시면 지금 고점에 잘못 매수했다가 주가가 박살이 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고점이 빨간색 점선이에요? 그렇죠. 전에 고점이? 그러니까 그게 2000년도 고점인데 3월달. 그 이후에 많이 빠졌을 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90%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화되는데 10년 걸렸어요. 지금 홀로 그러고 더 버텼으면 10년 더 버텨하고 훨씬 좋아졌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좋은 회사 오래 들고 가면 되지 말아는데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 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 대비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15년 걸렸고요. 지금 시스코는 아직도 고점을 회복을 못해서 좋은 회사 한 김에도 불구하고. 20년 됐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면 아무리 좋은 회사는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좋은 회사도 적절한 가격에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점 논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이미 2000년도에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교훈으로 꼭 삼으셔야 된다. 좋은 회사가 영업도 잘하고 물건도 잘 팔고 계속 하겠지만 너무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 5년, 10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마음고생을 주가 때문에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년이 뭡니다. 70인데. 그래서 이거 과거의 경험이 다 잃어버리셨을 텐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4번 장표는 또 이게 되게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장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전기차 엄청 기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장표가 바이든이 사실은 지금 한 게 아니라 오바마 때 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가 기억하시겠지만 파리 기후협약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노벨, 평화상도 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간에 오바마, 바이든 시절이 신재생 에너지를 미국이 가장 세게 밀어줬던 시기인데 재미있는 건 그때 신재생 지수는 제일 안 좋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얘기야. 왜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재미있는 건 그 기간의 에너지, 전통 에너지 지표는 제일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트럼프 4년 동안 거꾸로입니다.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를 엄청 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전통 에너지는 박살이 났고 반면에 태양광 에너지는 좀 기다가 지난 1년 전부터 급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냥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다. 되게 쉬운 단순한 논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게 속한 산업이나 기업의 사이클이 고점이냐 저점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이 어찌 보면 원유의 흐름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보신다면 지금 상황 자체에서 지금 바이든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시장이 그냥 신재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좋고 다 좋은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꼭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시대별 급등자산군들을 제가 정리해놓은 표로 갖고 왔는데 옛날부터는 금도 있었고 리프티피프티, 금, 그다음에 일본 시장, 나스닥,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금속 시장, 그다음에 팡 시장. 이게 지난 10년 단위로 대략적으로 10배씩 냈었던 그랬던 소위 그 당시에 버블 자산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지난주에 했는데 주가가 이미 빠져서 김이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기간 2년 동안 10배, 10배 오르는 기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비트코인은 2년밖에 안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아까 그러한 급등자산들을 비교해봤어도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엄청나게 지금 올랐던 거다. 그러니까 버블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4만 불 찍고 지금 3만 불 때로 1주 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보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비트코인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비트코인이 투자자의 심리를 선행해서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건 펀더멘탈이 없는 사실을 어찌 보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기적 심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녹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변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이미 2015년부터 항상 S&P 500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카나리아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카나리아인데 카나리아를 사나? 카나리아를... 아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카나리아를 사고 있네. 카나리아는 잘 기억하시지만 데리고 들어가면 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송재경 센터장님의 이론에 의하면 카나리아는 그냥 수단이지. 이게 마켓을 보는 수단인데 그 마켓을 보는 수단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처음에는 바닥일 때는 당연히 좋은 수단이고요. 이게 좋은 투자 대상이 있고 이게 너무 올라가면 지금부터는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정프로하고 생각이 같은 테슬라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인데 자료를 가지고 장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설득이 되는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좀 오십시오. 오늘도 굉장히 방대한 양을 최대한 짧은 시간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아마 마음도 좀 급하셨을 거고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이 말씀을 집중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종종 저희가 같이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를 준비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생명의 송재경 센터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